1. 바이든은 한국에 7000조 원을 뇌물로 주었다. 2. 전쟁은 한국과 불평등하다. 3. 나는 당신에게 영토를 빌려주고 당신은 무기를 빌려줍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4. 바이든이 한국에 갑자기 70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즉시 입금해 주겠다며 태도를 180도 돌변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뒤통수를 치며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부터 공짜 돈을 뺏어와 미국인 유권자들에 자랑하여 자신의 지지율을 올릴 국리만 하던 바이든이 갑자기 한국에 말도 안 되는 파격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외신들이 한국이 부럽다며 미국의 엄청난 제안을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한국이 대반전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 전혀 예상 못한 파격적인 행동에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힌 것은 물론, 바이든은 정치 생명 최대의 위기에 진멸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미국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아이비 파이퍼 샌들러의 수석 글로벌 경제학자가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1970년대 최악의 위기와 유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0일 현지시간 낸시 나자르 파이퍼 샌들러 수석 글로벌 경제학자는 폭스비즈니스 방송 마리아와의 아침에 출연해 연방준비제도 패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차 효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의 영향을 완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나자르는 이어 사람들은 2008년이나 2020년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1973에서 1974년, 2021년에 가깝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자르는 매우 울퉁불퉁한 롤러코스터지만 방향은 아래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전문지 포어처는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다가올 큰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J.P. 모건 및 골드만삭스 연구원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P. 모건은 보고서를 내고 미국 증시가 겪어야만 했던 올해의 리스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주식시장 전망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니우드 배우들이 영화 촬영장 대신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14일 현지시간 자정부터 파업에 들어간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 SH-AFTIA 이하 배우조합은 이날 오전 10시께 현지시간 대기업 스튜디오 사무실과 방송사가 밀집한 로스앤젤레스 라와 뉴욕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라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넷플릭스, 디즈니, 디스커버리 워너 등 대기업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영화 TV 제작자연맹 AMPTP과 새 계약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협상이 결렬되자 전날 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배우조합의 파업은 1960년 이후 43년 만으로 프렌드레셔 작가조합 회장은 이번 파업과 협상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탐욕스러운 과대망상증 환자들에게서 이 상황의 지배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우리 모두 생계를 잃을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엔터업계에 종사하는 수백, 수천만 명의 시민들은 물론 전 세계 엔터업계가 초비상 사태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위기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예비군 3천 명을 동원해 유럽에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유럽사령부의 책임 지역 안팎에서 대서양 작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현역 군인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동원된 예비군은 현역과 같은 수준의 급여와 지원을 받게 되며 유럽에 배치되는 예비군의 가족과 부양가족에게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같은 결정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주민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유럽에 주둔한 미군 병력이 큰 파격을 입고 있다는 짐우라고 WP는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7%에 육박했던 바이든의 지지율은 40%까지 추락했고 바이든을 쫓아내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비율이 무려 5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이렇게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는데요. 이번에 또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지지율이 폭락할 때마다 한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괴롭히면 지지율이 오르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바이든은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특혜를 주어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며 미국이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의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뉴욕주의 앞으로 최대 1천억 달러, 약 130조 7천억 원을 들여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생산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지원금 규모가 한국 기업들의 수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기업에만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정부 지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및 가동에 속도를 낸다면 자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직접 경쟁하며 고객사 물량 수주와 시장 점유율을 두고 맞대결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기존의 바이든이 약속했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조건을 내걸면서 더욱더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근로자 복지 증진과 노조 활성화 등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이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 업체가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억 3백만 달러, 약 4,035억 원 늘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왔습니다. 노이터 하통신은 미국 업체 네디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주 연방동부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대심원단이 6일간 심리 끝에 21일 이런 금액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는 삼성전자가 무려 250조 원을 투자해 초대규모 반도체 공장 11개를 짓고 있는 곳으로 텍사스 현지 주민들은 연일 삼성, 삼성을 외치며 심지어 텍사스 한 주류 회사는 삼성이 우리 마을을 살려줘서 감사하다며 삼성을 위한 기념 맥주까지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의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무려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토해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G-10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이재용 삼성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만나 초대박 제안을 해오면서 한국은 초대박이 낫고 반대로 미국은 초비상 사태입니다. 트리도 총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전날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최정우 회장과 만나 일자리와 성장을 함께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첨단 기술 혁신,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솔루션 등에서 한국 기업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바이든은 이 글을 보더니 격하게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폭탄 발표에 이어 곧 캐나다는 엄청난 중대 결단을 내렸는데요. 캐나다가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에 줄줄 알았던 8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미국이나 일본 아닌 한국을 선택한다는 보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방문해 국산 잠수함에 직접 승선하고 조선소를 둘러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올 방안의 조선소 현장을 찾은 데 이어 다시 국내 잠수함 현황과 건조시설을 다시 둘러보는 것으로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방문했다는 것은 이니 사실상 캐나다가 한국으로 확정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동된 의견입니다. 캐나다가 미국까지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도사나 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DSM-E-3000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리튬 배터리를 탑재해 잠항 시간을 늘리고 수직 발사관도 있어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도 운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캐나다 해군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특히 선내에 많은 기능이 자동화돼 있어 잠수함 승조원이 부족한 캐나다 해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는 미국 대심 캐나다가 전기차 거점이 될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 기업들은 제쳐두고 한국에만 파격 제안을 하며 너브콜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대심 캐나다가 북미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거점이 되겠다며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 일본보다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우수한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지닌 한국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방정부는 법안 발의에 앞서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 투자를 단행한 세계 중국 기업에 투자 철회를 명령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만 캐나다에서 득회를 받을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엘치에너지솔루션, 유삼성 SDI, SK온 등 3개 배터리 회사가 폭넓은 공급만을 자랑하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등 핵심 소재 기업도 다수 포진했고 이들의 기술력은 단연 독보적인 세계 1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엘치에너지솔루션 캐나다 합자법인의 무려 1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로 인해 코너에 놀린 중국이 금기하 한국과 반도체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한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연일 경제안보 제재 수위를 올리는 가운데 다급해진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두고 협력하자며 한국에 전격 손을 내민 것인데요. 보시는 사진은 중국 상무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한국통상교섭본부장과 중국 왕원파오 상무부장이 회담한 뒤 기념 촬영을 한 모습을 이례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 장관회의에서 왕원파오 상무부장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반도체 공급망 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례적인 만남을 두고 중국 측에서 특별한 일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중국의 진짜 속내는 미국이 대중국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 수출을 제안하며 다른 나라에 동참까지 유도했는데 제발 한국이 이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9일 논평을 통해 이 회담을 거론하며 두 나라가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 내 구멍을 메워주는 건 미국 마이크론의 공급 부족분을 한국 기업이 메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한중간 반도체 분야 협력에 매달린 것입니다. 반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공격화한 일본에 대해서는 강렬한 불만을 제기하며 일본의 반도체 조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손을 내밀고 일본은 강하게 압박하는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이라는 문구는 한국칩 발표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간 중국이 보여온 태도를 보면 허울 좋은 유화책을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언제 그랬나는 듯 태도를 바꿔온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립대 최근 중국의 반도체 사정이 정말 심각하긴 한 모양입니다. 최근 서진핑 주석은 문집을 통해 반도체 기술 자강을 외치면서 한편으론 한국의 반도체 협력을 제안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양회 때 당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선하기로 결정하고 반도체 등 핵심 기술과 관련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 문제를 자신이 직접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기술 자강을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에 구애를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속도로 추락 중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 중심거지, 는 지난 1분기 암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1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6%나 금감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SMIC는 14나노 이하 미세공정 반도체 고객사 수주와 반도체 생산 자체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디지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SMIC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14나노 파운드리 기술과 관련한 설명 페이지를 삭제한 상태입니다. SMIC는 제2의 TSMC를 꿈꾸던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었던 만큼 현재 중국 반도체 업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앞세워 SMIC의 반도체 장비 및 기술 확보를 압박하자 첨단 반도체 대신 구형 네거시, 네거시, 반도체라도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SMIC는 7나노 미세공정으로 반도체를 제조했다는 소문이 돌 만큼 파운드리 기술력에서 TSMC와 삼성전자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SMIC의 급성장은 중국 반도체 성장을 경계하던 미국 정부가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SMIC가 중국의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자급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인공지능 등 신사업에서 중국이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을 우려한 것입니다. 사실 반도체는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해외 기술과 장비가 없으면 SMIC는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TSMC와 삼성은 2018년부터 7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두 회사 모두 일을 위해 SMIC에는 없는 ASM의 EUV 스캐너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적어도 5년 안에는 SMIC가 5나노미터 또는 3나노미터 침을 생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EUV 장비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MIC가 삼성전자와 격차를 좁히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몰락의 길로 접어들자 중국 내부에서도 시진핑 정부에 대한 자석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미국 탓이 아니라 중국 스스로의 책임이다. 이 말은 미국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놀랍게도 중국 상해교통대의 한 교수가 한 말입니다. 주인공은 상해교통대의 후웨이 교수입니다. 후웨이 교수의 이 발언은 현재 중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미중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중국 스스로 고립되는 이를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후웨이 교수 이런 발언에 대해 중국에서 가만히 둘 리는 없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애국심에 불타는 주요 매체의 용단폭격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후웨이 교수의 발언에 공감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굴욕을 감수하고서라도 미중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네멀란드 등으로부터 고가의 반도체 장비를 제공받지 못하면 생산 라인이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30%에도 못 미칩니다. 따라서 중국 현지에서조차 굴욕을 감수하고서라도 미중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인데요. 임명을 요구한 한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이국의 탄압은 부당하지만 아직 중국 반도체는 그에 맞설 역량이 없다. 제재 이후 주요 기업의 가동률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중국 상무부가 한국을 붙잡고 구애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반도체 멸망이 원인이 되어 중국 정부의 입장에 바라는 목소리를 내는 교수까지 등장하고 중국 상무부는 한국에 손을 내밀었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앞과 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손을 내밀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반도체 인력을 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 들어 그 수법은 아주 대담해졌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개발 분야의 고급 인력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의 공장이나 사옥 앞에서 잠복까지 하면서 한국 인력들과 직접적인 접촉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인데요. 중국 반도체 직원들은 퇴근 시간 대에 한국 반도체 인력들에게 접근해 한국 기업에서 받는 연봉 이상의 웃돈을 제시한 뒤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이 같은 풍경을 전하면서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국의 전문 지식을 축적하려는 중국의 조직적 활동이 강화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실제 중국의 움직임은 꽤 적극적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 공장이나 사옥 앞에서 이른바 뻗치기를 하다가 퇴근 주민 직원들에게 접근해 이직 제안을 하는 건 기본인데요. 기존 연봉의 3, 4배에 달하는 파격적 금여 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페이퍼 컴퍼니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재취업 제한 내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기 위해 반도체와 무관한 명칭의 페이퍼 컴퍼니에 한국 엔지니어를 취업시킨 후 기간 제한이 풀리면 정식 채용하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 이직한 엔지니어 입장에선 잠재적인 첨단 기술 유출범이라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생리를 잘하는 중국 기업들이 가짜 명할까지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저질스러운 1차원적 꼼수를 한국은 시스템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이직 및 출입국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 매체는 폴란드는 몇 달이면 가능한데 캐나다는 새로운 군사 장비를 구입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며 지난해 12월 폴란드에서의 한 인상적인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캐나다 CBC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렇습니다. 폴란드 그디니아 케이그디니어 이 해군 항구에 있는 바람이 부는 부두는 지난 12월 캐나다 국방 공동체가 부러워하는 특별한 전시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부두에는 한국산 썬더 K9A1 자주포 24정이 포신을 높이 들고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인근에는 블랙팬서 K2 54톤급 주력전차 10대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장갑차와 대형 화포는 바르샤바와 서울 간의 13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블록버스터 방위 협정의 선봉을 상징했습니다. 이 장면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대형 탱크와 대포가 부두에 도착하기 불과 4개월 전에 양국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캐나다 CBC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며 적잖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긴급히 공급하면서 큰 공백이 생겼는데 이를 새로운 무기로 채워넣으려 하지만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의 조달 프로젝트 속도는 캐나다의 군사 조달 속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오타와는 3월에 아니타 아난드 국방장관이 발표한 계획에 대한 확고한 일정이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CBC는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멀리 있기 때문에 긴박감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캐나다의 상황에 대해 폴란드 포마시 그로츠키 상원회장은 저는 캐나다를 이해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로츠키 상원회장은 캐나다 정치인들에게 러시아의 본진에 대해 직시하고 환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멀리 있어서 캐나다를 위협하지 많을 것이라 환상 말입니다. 이 일에 폴란드 총리가 캐나다를 방문하는데 여기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더물어 지역 방위 및 안보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공영방송 12시는 폴란드가 보내는 러시아의 위협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충고를 전하며 폴란드와 같이 하루빨리 새로운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식의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의 충고가 아니더라도 캐나다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한국방위사업청과 캐나다 국방부는 제1회 한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얻어 방위산업 전반에 건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강환석 방사청 차장과 낸시 트렘블레 캐나다 국방부 국방문자 차관보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 누가 봐도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한 혐의체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방사청은 방산 협력이 기술이 전 현지 생산 등 산업 협력으로 이어진 사례를 제시했고 캐나다 측은 자국 내 광범위한 시험장과 저온시험에 특화된 환경을 이용한 시험평가 분야의 협력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무기를 캐나다는 시험장을 제공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의 M777 곡사포와 함께 병력을 파병하고서 한국에게 K9 자주포 18문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난해 오원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대거 보내면서 우리나라에서 155mm 포탄 신반발을 수입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전력의 공백을 빠르게 공급한 수 있는 한국에게서 메우려고 하는데 앞으로 60조에 이르는 잠수함 수주도 이 때문에 한국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게서 빠르게 무기를 받는 대신 잠수함 수주라는 선물을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급해진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알래스카에 이어 캐나다 영공에서도 정체를 말 수 없는 고고도 비행물체가 발견되면서 주말 동안 북미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영공을 침범한 미확인 물체의 격추를 명령했다면서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북미항공무주방위사령부 NYAD가 캐나다 북부의 육혼에서 이 물체를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10월에도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미국 알래스카 인근으로 접근해 미군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NYAD는 당시 성명을 내어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 ADIZ에 진입해 작전을 하는 러시아 투폴레프 95 폭격기 2대를 탐지하고 추적해 식별했다. F-16 전투기 2대가 발진해 아직 국제공역에 있던 러시아 비행기를 차단하고 이국과 캐나다 영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러시아 전략폭격기의 알래스카 인근 비행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서방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으며 새로 생긴 북금권 항로와 지원을 위해 1만 6천 km의 다타는 북극권의 러시아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 해저 산맥인 로모노소프 해령에 대한 영유권을 캐나다, 러시아, 덴마크가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또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북극을 놓고 러시아와 갈등이 벌어진다면 당장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캐나다는 최근 계속되는 러시아의 위협에 미국에서 F-35 전투기 88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또한 자국고호는 물론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무기의 공백을 채무기 위해서 빠르게 무기 도입을 서두르며 한국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리호 발사 성공에도 캐나다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제를 이끄는 핵심이 항공우주 산업인데 이를 지금 한국과 함께 개발시켜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오원 캐나다 혁신과학산업부 샴페인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와 하나의 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부터 미래형 제조 산업의 혁신에 일으키기 위해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캐나다 정부는 배터리를 비롯해 항공우주, 방산에 이르기까지 첨단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을 납점했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누리호 발사를 성공으로 이끈 하나의 어로스페이스와 손을 잡고 항공우주와 방산 산업에서 김민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항공우주의 경우 인공위성, 기후변화, 환경보호, 안보 활용과 유의응, 도시명 항공모빌리티 등의 분야를 접목할 수 있기에 최적의 파트너를 한국으로 삼은 것입니다. 캐나다 샴페인 장관은 항공우주와 방산은 캐나다의 혁신과 경제성장 엔진이라며 하나와 해당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면 양국 모두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고 투자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캐나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60여 년간 오랜 우주개발을 해온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1962년 소련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주 로봇 공학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 현재 미 항공우주국의 주도로 추진되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도 참가하며 다목적 우주정거장을 달 궤도에 건설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와 손을 잡는다면 우주산업에서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각에서는 하나의 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등 금한 무기들을 빨리 공급한다면 캐나다도 무기나 우주개발의 시험장 뿐만 아니다. 우주항공이나 우주로봇 기술의 노하우를 한국에게 빠르게 제공해 원원 전략을 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후 탑재된 7기 큐브위성중 5기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투입되면서 전문가들은 함격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리호의 실린 실용위성중 8기 중 총 6기가 위성신호 수신 또는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공에 힘입어 앞으로 3번을 더 발사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민간이 담당해 본격적인 한국판 뉴스페이스 시대를 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은해부터 2032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해 달과 화성에 갈 수 있는 후속 발사체도 개발하는데 누리호보다 발사 추력을 200톤 높여 지구 저궤도를 벗어나 달은 물론 화성까지 탐사선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달 탐사 계획도 동시에 추진해 2030년 닷 궤도에 처음으로 쏘아올린 뒤 한 차례 시험 발사를 거쳐 2032년에는 단착륙선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지금 신속한 무기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산강국으로 가는 동시에 미래의 먹거리인 우주개발까지 하는 놀라운 인들을 멋지게 해내고 있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 그러나